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위한 행정 절차에 나섰습니다. 청주시는 호텔 측이 2층과 3층 일부를 위락 시설로 건축물 용도 변경을 신청해 다음 달까지 관련 부서는 물론 청주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교육환경을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카지노 입점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거듭 발표했습니다. 이 호텔 주변에는 청주 신흥고와 청여고, 윤량초와 주성중 등 6개 학교가 있습니다.